여기다 뭐, 여기 재벌.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진짜 해? 뭐야. 여기야, 여기.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우와. 커지고, 점령 커진다. 뭐야, 뭐야, 뭐야. 감동적이다. 우와, 진짜 강렬하다. 아름답다. 진짜 깍고이다, 깍고.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대박. 너무 예쁘다. 휙 올라오네, 휙. 아니, 근데 진짜 해가 되게 가까이서 드는 느낌이야. 엄청 가까워. 일출 많이 봤지만 이렇게 가깝지 않았는데? 나도, 나도. 사막이라 그런가? 그리고 해가 저렇게 하얘? 하얗고. 하얀 걸 넘어졌어, 지금. 와, 일출 대박이다. 올해는 다들 처음 보는 거죠? 올해 처음이에요. 호시야, 올해 목표가 있니? 올해요? 약간 감동적으로. 세븐틴 호시의 올해 목표. 올해 목표. 올해 13명에서 건강하게 앨범 다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강. 휙하는? 저희 세븐틴 부모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세븐틴 부모님들이? 연석이 형은요? 나? 네. 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 제일 좋은, 제일 중요한 건데. 기현아, 너도 올해 소원님 있어? 휙.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아프고 되게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행했으면 좋겠어. 아니요. 처절하게 불행했으면 좋겠어. 기현이 몰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기현아, 사랑해. 아, 사랑해. 사랑해, 진짜. 다행이다. 세호 형은 올해 실패할 것 같은 건 뭐예요? 실패할 것 같은 건 뭐예요? 실패할 것 같은 건 뭐예요? 실패할 것 같은 건? 진로 바뀌지? 진로 바뀔 수도 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못할 것 같아. 자기와의 싸움에도 지지는 않을 것 같아. 질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 오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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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신이 없어. 잘, 자신. 오늘 잘, 자신이 없어? 잘, 자신이 없어? 질 자신이 없어. 이거 진짜 세계 최고 일출이다. 금빛 일출. 제대로 올라왔다, 제대로 올라왔다.